한잔하시죠 작가님. 그러시죠 사장님. 그럼 오늘은 저 공짜로 먹는 거예요? 그럼요. 여기 있는 거 다 공짜. 오늘 제가 공짜로 얻어먹고 앞으로 매상 많이 올려드릴게요. 아 이번 분기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이다. 저 단골해도 돼요? 안 돼. 절대 하지마. 하지만 작가님이니까 단골 오케이. 사장님 매력 있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? 어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지겨워 지겨워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지겨워 진짜. 어 이거 떨어졌다. 자 이거. 이거 뭐예요? 나의 매력. 제가 칠색조예요. 발색조요 칠색조 아니고 팔색조. 아 한껏 모자라. 치명적이다 진짜. 치킨적. 이건 좀 아닐 것 같아. 그래서 칠색조라니까요. 제가 졌습니다 제가. 내가 이겼다. 하지 않다. 졌다 졌어. 오늘 술친 거 너무 좋다. cnj piis 하하하하하